~~ ~~ 오빠! 일어나서야지~~ 고정식! 나 진짜 이런 걸 하기 싫다 아.. 실망해서 그렇지 어제 작업이 안 풀려서 그랬어 술 말고 영담을 갖기 위해 드라마도 볼 수 있고 영화도 볼 수 있고 친구라고 얘기해 볼 수 있고 내 친구가 술이야 술이 우리의 친구라고 너무 불안해 K.O. 하이라이트가 마침 딱 기존에 오빠 뭐해 나가야 된다며 나가야 된다며 아우 진짜 나랑하자 누워서 이런 거 보지 말고 사람이 따라하든가 보면 운동을 해 TV에서 이런 거 왜 하는 줄 알아? 보라고 하는 거야 술 먹을 시간에 맑은 잠신으로 밤 늦게 먹는데 그 시간에 어떻게 늦게 밤에는 자고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낮에? 낮에 일해야지 아우 이렇게 말이 많아 야 너 통으로 들어갔다 나 이제 빨리 작업하러 가야겠다 어? 우리 교실 잘 있다가 어디 가 빨리 가 어디 가? 미필이 안 봐? 어디 가 얘기하는데 아우 빨리 가 빨리 해야 돼가지고 아우 빨리 가 빨리 해야 돼가지고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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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